캄캄해 그거 아닌 넌 내 맘의 기준이었나봐 난 아직도 헤매고 비쏘비 혼돈 속에 남아 미련을 벗자마 근글이 살아 밤새 퍼마시고 떡이 되기 전엔 잠이 안아 안녕하세요 꼰뜩뜩달콤콤 겸다님께 김자배구요 지금 이 타이밍이 아침인 것 같아요 오늘은 드디어 데이 텐 자가격리 열흘째 되는 날입니다 도, 일, 월, 화 만 지나면 수요일날 드디어 다 갈 수 있습니다 매일같이 식단표가 나왔었는데 이것도 저희가 기념으로 하나하나 쌓아봤다 보니 짜잔! 오늘 드디어 데이 펜을 고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하이라이트 쓴 게 몇 개들 보일 거예요 요것들은 그나마 먹을만 했다 그리고 하이라이트가 없는 나머지 것들은 정말 먹기 힘들어서 거의 대부분 남긴 것들입니다 이렇게 쭉 봤을 때 오늘 아침이에요 이게 먹다보니까 아침은 그나마 차라리 이렇게 간단하게 빵이나 과일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서 가장 먹기가 좋더라구요 데이 텐을 맞이한 소감은? 시간은 긴다 할만해? 또 하라고 하면 될 거 같아 500만원 준다 그러면? 500만원 준다? 어 5만원 주면 한다 300만원은? 300만원? 300만원까지도 할 거 같아 300만원이 마지노선이야? 290만원은? 290? 어 80만원 하하하하 오늘은 호주 관련된 책을 조금 읽어보려고 합니다 혹시 시드니 다녀오신 분들 중에 추천해 줄 곳이 있으신가요? 또는 보고 싶은 곳이 있으시다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죠 점심으로는 떡볶이와 김치볶음밥 그리고 양념치킨을 시켜보았습니다 점심으로는 떡볶이와 김치볶음밥 그리고 양념치킨을 시켜보았습니다 이게 저희의 일상이에요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호주하면 사실은 이 플랫 화이트거든 이 플랫 화이트를 시켜먹고 있는데 한국에서 먹었을 때보다는 훨씬 더 라떼에 가깝게 부드럽고 연한 맛이에요 한국에서는 살짝 플랫 화이트를 시키면 되게 진한 느낌이 많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 플랫 화이트를 시켜먹고 시간이 얼마 안 남으니까 더 빨리 나가고 싶은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하늘만 봐도 예쁜데 나가면 얼마나 예쁠까요? 다음 편에는 예쁜 시드니 모습 많이 많이 보여드릴게요. 이상 오늘의 긴잡의 경단위기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오빠도 인사 한번 하죠. 빠이빠이